여기 뭐 있어? 여기 여기 뭐 있어? 어머 여기 애기 너 얼굴 엄청 빨개 술 너무 많이 먹었어 많이 먹긴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어머 이거 내가 이거 반이랑 이거 어 근데 살짝 뽀샤시하게 나온다 진짜? 그 이가리 메이크업 한 거 같아 너무 어지러워 아니 화장은 지우고자 하자 이렇게 너 아까 여기 잠들어 있었어 뭐 뽀뽀해져요 응 뽀뽀해져 오 귀여워 너도 술을 너무 못 먹어 공부 치실 좋다 그치 응 써봤어? 응 이거 술 냄새 좀 너도 많이 먹었잖아 나는 근데 너무 난치하지 피난다 피난다 나도 피났었어 왜 어 더러워 뭐야? 피야? 으 애기 나 이제 잘 갈래 아냐 여기 지금 진짜 우리 장바지 민준이가 너무 취했어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취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취했네요 야 씻고자 민준이 나야 아니거든 민준이 씻고자세요 너 파운데이션 여기밖에 안했어? 여기부터는 안한거야? 응 어떻게 그래? 너 왜 또 화장 못해? 아니 여기 여기는 아예 안했어 파운데이션은 저요 파운데이션 한 대만 안 빨개 대박이다 화장 지어줄까? 응 페레이션 티슈로 닦아봐도 돼? 응 왜 왜 이렇게 야식구리하고 쳐다봐? 내 야식구리하고 이렇게 한번 가지마 가지 말라고 씻고자 가서 곱슬이 안 돼 내일 뭐 해장국 또 또해져? 왜 이렇게 사악하게 생겼어? 빨리 빨리 머리가 무서워 이렇게 데려져? 응 이렇게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나 잘 빨리 씻고자라니까 애기 애기 민준이가 사라졌다 응? 아아 나 안 씻어 민준 민준 나 왜 저걸 못 찾았지? 짜증나 민준 어디 갔어? 어? 나 안 씻어 하하하 힝 흐아 assim debe App F&%& 이성 진ür Polymation 이성 몰라 이성 나 주말테니까 다 나가 이성 알았어 이성 여기 여기 이성 응? 이성 여기 들어가 있어 이성 나 찾는거야 이성 김진이 어디서 먹나 이성 주먹밥질 처음 해보는데 이성 나 지금 이걸 하고 있지? 이성 너무 이해할 수 없어 이성 전에 영혼 보성 여기 넣었네 보성 여기도 없네 보성 여기도 없네 보성 여기도 없네 보성 어디 갔지? 보성 뭐야? 어디 갔어? 보성 아니 이거 보성 어디 갔어? 아 깜짝이야 아니 왜 갑자기 소리치고 그래 어떻게 알았어? 아니 너무 없어져서 어디 갔는데 무서워 아 놀랬잖아 귀여워 애기 애기 휴묵 끝이 끝났어? 다시 이번 내가 찾아볼래 술 마셨더니 지금 난리 났어요 찾는다 찾는다 자자 자자 잠시만 기다려줘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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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못 찾았어? 몰라 그렇게 단순하게 있을거라 생각 안했어 너 알아서 해 나 그냥 씻고 잘꺼야 나 근데 너무 속이할거 같아 귀신인같아 이거는 필렌트 치아 고채 치아 나 이렇게 내달래 빨리 이거 잡아줘 빨리 아 이거 빨리 뜯어 아니 이거 내고 나 잡아줘 응 빨리 나 뛴다 안아줘 아 빨리 비탕 자주 와 비탕 자주 와 빨리 나 이거 물어보려 나 뱀파이어처럼 물어보려 응 빨리 해 먹었거든 빨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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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집사님 뭐하는거냐? 남집사님 누군가하고 싶다 남집사님 너에 양치해줄까? 남집사님 응 남집사님 내가 양치해줄게 남집사님 내가 할게 남집사님 힘들어 남집사님 자자 남집사님 잘자 아기 남집사님 이따 깨울게 남집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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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